한국노총이 광주시의 자동차 공장을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자체와 현대자동차, 노동자 대표가 손잡고 약 3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생산 공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광주시민을 비정규직보다 못한 일터로 몰아넣고 최저임금에 허덕이게 하려는 광주시의 투자 협상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 불참을 선언했던 만큼 현대차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은 노동계 불참으로 결렬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협상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노동계의 의견을 지속해서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